오늘 이거 봐봐. 이거 아빠가 만들었어. 맛이 어떤지 봐봐. 아빠가 만들 육수야. 한 번 먹어봐. 또 주소 육수야, 이거는. 어때? 아빠가 먹는 육수가... 이거 들어와봐. 또 주소. 어머! 진짜 또 주소 육수네. 또 주소. 그렇지. 아빠가 아까 말했어. 또 주소 육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. 아빠는 바로 안다, 애를. 역시 아빠를 잘 알아요. 그럼요. 네. 여기 국수 말아 먹는... 맛있겠지? 여기 국수 말아 먹는... 맛있겠지? 국수 말아 먹는 걸 알아요? 어머. 정우 한 번 먹어보고, 반응이 어떤 걸 보자. 조개국수가 약간 새콤하고 그래서 알싸하고. 정우야 뭐 다 잘 먹으니까. 어때? 어때? 맛이 어때요? 제일 끝. 그렇지. 어때? 맛있다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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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 어떠냐고. 어때? 어때? 또 먹을 거야? 아, 손을 탄 거 아니. 은우야. 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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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달래요. 오, 진짜 맛있게 만들었나 보다. 이제 아빠 만들어줄게. 저기 가서 놀고 있어. 네? 오늘 음식 만들거야? 뭐를? 카메라를? 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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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이.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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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지. 인사해. 이제 카메라도 만질 줄 알아요 우리 은우가. 눈. 저 은우얀 형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그런데 딱 아이가 둘일 때 꿈꾸는 로망이 딱 저 그림 아니에요? 둘이 너무 잘 노는? 맞아. 아빠 딴 일하고 애기들끼리 이렇게 잘하고 아빠 있어봐요 아 거기 사이좋게 있어 가만 기다려 아 귀엽다 아 우리 은우 진짜 이제 영화 다 된 거 같아 동생 진짜 잘 봐 맛있겠다 초기국수 완성 네 요리가 많이 늘었어요 은우야 이게 초기국수라는 거야 정우야 너무 귀여워 은우야 국수는 이렇게 딱 면이 길어야 돼 그 맛에 먹는 거야 봐봐 은우야 그 긴 게 아니야 아빠처럼 아빠는 이만큼 긴 것도 먹잖아 이게 닭고기랑 같이 싸가지고 봐봐 맛있겠다 근데 아 아 날카롭게 초기국수 맛있죠 네 면치기 면치기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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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? 아 쟤는 진짜 누가 어른이야 왜 이렇게 은우는 어른스럽지 그러니까 오구 오구 어 와 Intern 이거 거기에 Ocean 금고 열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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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rs 이 맛은 나 너무 웃긴다, 정우. 뭐 좀 아무 소리도 안 내지? 오늘 하루 중에 정우가 지금 가장 조용한 것 같아. 저기 국수가 너무 맛있나 봐요.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먹어 볼이 빡빡이. 양골 가득. 이 음악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. 정우가 지금 가장 조용한 것 같지 않아? 한 번 기다려 보자. 정우 거의 다 먹었거든? 무슨 소리 내지 한 번 기다려 보자.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정우? 다 먹었어? 정우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아니 어디? 그럼 턱받이에 있는 것까지 먹어줘야 진정한 먹성 좋은 아이 먹기비 인정. 어떻게 저렇게 잘 먹지? 저 정도는 먹어줘야죠. 면 잡기 쉽지 않은데. 왜 어떻게 저렇게 잘 먹었지? 너 지금 턱받이에 있는 거 먹는 거니? 우와 너란 녀석. 오늘 아빠가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먹는 거지? 점심도 너희들끼리 잘 먹고. 저녁도 너희들끼리 진짜 조용히 잘 먹고. 아빠가 오늘 진짜 고맙다, 정우야. 잘 먹는 게 진짜 최고의 효도죠. 진짜 이쁘서 잘 먹는 거니? 응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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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었었어, 힘들었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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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아아. 이야아. 모자 들고서 그러면. 아빠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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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빠가 진짜 대단한 게 아무리 바빠도 우 형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. 맞아. 정말 운하에게 최고예요. 친구죠. 아아. 난 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. 손에 땀나. 손에 땀나. 애들이 또 한 뼘 또 커진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요. 진짜 효자다. 아빠 다닌 때 배까지 봐. 딩듬하다, 진짜. 저녁 좀 먹어. 누가 밥 동기해서 올려라. 다음에도 아빠 힘들면 운호가 이렇게 잘 부탁해. 정우. 우리 정우와? 응, 우리 정우. 우리 정우. 우리 정우. 설정도가 운호 왔어? 네. 설정도가 운호 왔어? 네. 어머. 서준아 우리 아기래. 네. 오늘 진짜 말이 너무 많이 들었어. 진짜 웅하 다 됐네. 애들 다 컸다, 쟤네 저 집. 부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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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워. 그러니까. 엄마가 잘 키운 거야. 정말 준호 씨가 아내도 잘 만났고 자식복도 입고. 부럽다. 그러니까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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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